안녕하세요 떡떡씨입니다 오늘은 수박과제모 수박 수박모음을 모어볼건데요 모으건데요 수박관식결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수박과제모 입이 대빵 커요 사이다 도뿌아 어디까지 구우지 팅크를 소울 소울 연유 소울 퐁실 퐁실 달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소울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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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말이 수박과제 다 다 먹었을까 다음 간식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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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들이 있어요 수박씨 같아요 완전 맛있다 수박찜 타피오카 펄 경쾌한 소리 수박 먹는거 사이다 조심조심 킁킁 스피 치아이스 진짜 맛있다 이틀 기소용 자 그럼 오늘 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